너 없이 살다 보면 잊을 거라 난 믿었는데 쉽게 끝낼 수 없는 커피처럼 눈을 뜨면 또 생각나 어쩌나 아 조선 씨 얼마 전에 런닝맨 나오셨는데 아 나왔었죠 오늘 가시는 건 어때요 오늘 가시는 건 어때요 얼마 전에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가시는 건 어때요 아 그래요 괜찮겠다 아 안 되나요 바쁘지 않으세요 제 입장도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 입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누가 아 예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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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은 없겠지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 나도 아 놔나나 오늘 된 게 하나도 없어 황수씨한테 끼어 있는거죠 이제 널 볼 수 없는 난 사랑할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는 난 이라고 말해도 어떻게